밥 먹을 때 개꿀 안녕하세요 김봉룡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떤 혼동 어이가 있냐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도 수능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신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자 가볼까요 어떻습니까? 알고 계셨나요? 이쪽 갑니다 두 개 한번 보시죠 알고 있었나요? 이쪽 갑니다 됐나요? 저쪽 갑니다 자 갑니다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은 Cooperation 이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의 동사형은 Cooperation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요게 명사형은 맞고 AT가 무슨 형이야? 동사형 맞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얘는 Cooperation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는 얘가 명사형 맞고요 AT 얘는 모르마니스의 형용사 형용사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AT가 끝미, 접미와 AT는 동사가 되기도 하고 효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두 개를 나누면 얘는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얘는 차이점을 잘 보시죠 얘는 Co고 얘는 CoR이죠 CoR 그렇죠? 이렇게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나누냐 얘는 이렇게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단어가 있냐 OPERATE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OPERATE 자 이제 가볼게요 OPERATE 먼저 갑니다 얘가 영어로 작동하다 이거죠 작동하다 작동하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무슨 뜻이냐면 수술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근데 Co의 뉘앙스는 선생님한테 단어 수업 들은 애들 알겠지만 함께 같이 여러 번이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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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한다 이거야 함께 작동하다 그래서 협동하다 너랑 나랑 니캉 내캉 함께 뭔가 작동하는 거야 협동하다 작동 협동하다 그래서 Cooperation이라는 영어 단어는 협동이라는 뜻입니다 협력 됐죠? 그럼 그 밑에 갑니다 PD님 게임 좋아하십니까? 그럼 게임에 보면 맨 밑에 CoR이라고 나와요 CoR죠? 이게 무슨 뜻이냐? 회사라는 뜻입니다 회사 근데 어떤 회사냐 얘가 법인 회사예요 뭐라고 한다 시작? 법인 법인 그리고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회사는 함께 하는 조직단체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이 Co의 뉘앙스가 같이 있는 건 맞아 같이 하는 거 회사 됐습니까? 그러면 보시면 이 두 개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여기는 뭐가 있으면 R 사운드가 있죠 R 사운드 얘는 R 사운드가 있죠 R 사운드 R 사운드 신경 쓰지 마세요 R 사운드 R 사운드 얘는 R이 없죠 R이 없단 말이야 Cooperation Cooperation 그럼 이걸 두 개를 어떻게 나누느냐 Coonglish 약간 섞으면요 뭐라고? Coonglish 약간 섞으면 잘 보세요 Coonglish 약간 섞으면 회사 회사 PD님 가수 화사 아십니까 화사? 화사 회사 화사? 너 알지? 이렇게 외우시면 R 헷갈리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럼 이걸 좀 고급스럽게 외우는 건 뭐냐 고급스럽게 난 고급스럽게 외우고 싶어 비춰주세요 계속 고급스럽게 외우는 건 뭐냐 고급스럽게 한번 외워봅니다 자 볼까요? 그냥 흰색 펜으로 할까요? 고급스럽게 외우고 고급스럽게 얘는 뭐냐면 다 같이 오페라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오페라 선생님 저 이 단어도 몰라요 그럼 이제 이게 오페라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오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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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페라가 무슨 예술이냐면 연극은 극예술 극을 열고 닫는 거 오페라는 무대 장치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페라를 장치예술이란 말 씁니다 어 장치예술이다 어 오페라는 장치예술이다 무대가 움직이는 장치예술 어 장치가 작동하는 거죠 오페라이터 자 오페라는 무슨 예술? 장치예술 오페라는 무슨 예술? 장치예술 그 장치가 작동하는 게 오페라이터 함께 작동하는 거 협동하다 코어프레이트라는 단어가 됩니다 코어프레이트 그러면 동사형 협동하다 협동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얘를 좀 고급스럽게 외우는 건 뭐냐면 자 이제 가볼게요 얘를 고급스럽게 얘는 뭐냐면 원래는 너무나 슬픈 단어가 있습니다 코어프레이트 어? S를 발음하지 않았는데 코어프레이트 그리고 코어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제 보시면 얘가 여기까지 똑같죠?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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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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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군대가 사람이 뭐예요? 군대 조직이 회사 조직이 된 거예요 군대 조직이 무슨 조직? 회사 조직 그래서 군대에도 보면요 장들 있죠? 사단장 사장 그 다음 참모진들이 있습니다 다 그러면 회사도 뭐가 있습니까? 각 이사진들이 있어요 이사진들이 아 그러면 원래는 군대 조직에서 나온 게 회사 조직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군대 조직에서 회사 조직 옛날에 회사가 없을 거 군대가 먼저 있었고 이 군대처럼 본따서 만든 민간 조직이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야? 콜 뜻이 뭐야? 군대 그 다음에 컵퍼레이션 뜻이 뭐가 돼? 시작 회사라는 뜻이에요 확인해 보시고 그럼 선생님 이 단어가 전 어려워요 군대 PD님 여쭤보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아직 미틀이세요? 아 그리고 어리시구나 그럼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콜이야 콜 군대 옛날에는 다 징집을 했거든 징집 소집 뭐라고? 달아봐 징집 소집 나라에서 불렀다 얘기야 콜 그래서 얘의 발음이 뭐야 콜이에요 콜 얘는 뭐야 콜 이건 S를 발음 안 하고 얘는 S를 발음해요 얘는 군대 나라에서 콜 불렀다 이거야 콜 뜻이 뭐야 시작 군대 군대 조직이 뭐가 돼? 컵퍼레이션 뜻이 뭐야 회사 조직이 됐다 그럼 선생님 이 단어도 알려주세요 이 단어는 나중에 할 테니까 나중에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말해줄게 어머니 저 군대 갑니다 아이고 이놈아 네가 어떻게 군대에 끌려가느냐 이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저 베트남 가요 아이고 이놈아 저 죽으러 가는 거 아닌데 왜 우세요 이런 거 이게 너무 웃긴 게 군대 가면 뭐로 끝났다 옛날에 이 콩을 넣으셔야 이건 아 시체 송장 군대가 지나간 자리는 전쟁이 있었고 시체가 질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고요 확인해 보시고 자 PD님 이거 한번 비춰주세요 1분간 아 비춰주세요 저기만 쳐다보세요 자 오페라 장치에서 오페라 장치에서 오페레이트 장치가 작동하다 코어 오페레이트 함께 작동하는 협동하다 나라에서 콜 불렀어 콜 뜻이 뭐가 돼? 시작 군대 그 군대 조직이 뭐가 됐다? Cooperation 뜻이 뭐가 돼? 회사 조직이 됐다 됐습니까? 자 이쪽으로 갈까요? 자 요번에는 어떤 단어냐 접두어 요런 걸 빼고 볼 거예요 이렇게 AT가 동사형이에요 여기서는 동사형 그럼 이제 핵심 단어가 뭐야 DICT입니다 DICT DICT DICT가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 말들이 모여있어 DICTIONARY 사전 말들이 모여있는 거 DICTIONARY 사전 DICT가 말이에요 DICT가 뭐다? 말 DICT가 뭐다? 말 사전을 뭐라고 한다? DICTIONARY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건 이제 가보자 말이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말 말 DICT가 DICT가 영어로 뭐냐면 중독시키다 그럼 뭘에 중독되는 거야? 말에 중독되는 거야 Tell me tell me 테테레 노래의 훅 부분 말에 중독되는 게 DICT야 중독시키다 말에 중독되는 게 왜? 말이 점점 더해지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노래 훅 부분 같은 걸 DICT 중독시키다 말이 계속 더해지고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PREDICT이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얘가 언이죠? 말이니까 언 자 가능하죠? 얘가 APY라는 뜻이야 예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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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CT가 말이야 말을 한마디 두말씩 해 말에 중독되는 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중독시키다 PREDICT 뜻이 뭐예요? 시작 예언하다 프리가 이제 APY라는 뜻이에요 그럼 CONTRADICT라는 영어 단어는 뭐예요? CONTRA라는 영어 단어가 잘 보세요 요게 COUNTER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카운터 펀치 어떤 펀치입니까? 카운터 펀치 밑에 조금 잡아주세요 카운터 펀치 어떤 펀치야? 내가 때리는 걸 이렇게 피한 다음에 반대하는 거야 반대 반대하는 말 됐으면 뭘 아시죠? 얘가 반대으라는 뜻이야 반대 반대하는 말을 한다? 반박하다 반박하다 자기가 맨 처음엔 흙이 올테 근데 갑자기 백이 올테 흑백을 막 섞어서 얘기해 그럼 자기의 말에 자기가 스스로가 반박하는 거 뭐가 돼? 모순되다 그러니까는 타동사로는 뭐로 써요? 네 말이 틀렸어 반박하다 내가 말하고 내가 틀렸어 모순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DICT, ADICT, PRIDICT, CONTRADICT 확인해 보시고 CONTRADICT COUNTER PUNCH COUNTER PUNCH 역공격하는 PUNCH COUNTER PUNCH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럼 이제 DICT란 영어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INDICT란 영어 단어는 C하고 T가 같은 사운드니까 여기에서 이걸 뺀 거야 ST, C, X, D가 같은 사운드 ST, C, X, D ST, C, X, D 그럼 봐봐 얘는 뭐냐면 자기의 말을 지키면서 INDICT 이게 말하다의 뜻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얘가 말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럼 강조를 쓰이는 거죠 야 내가 이거 말했지 내가 이거 말했어 안 말했어? 가리키다 지적하다 내가 이거 말했어 안 말했어? 말했습니다 왜 똑바로 안 해? 죄송합니다 가리키다 지적하다 뭔가 가리키고 지적하다 INDICT DEDICT의 뜻은 뭐냐면 얘도 얘가 뭐냐면 헌신하다의 뜻이야 헌신하다 바치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바치다 헌신하다 봐봐 봐봐 얘도 강조해 자기의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어디에서? 뭐 결혼식 같은 거 있잖아 결혼식에서 하 얘기합니다 한 여자만을 사랑하게 있는가? 네 평생 한 여자만을 사랑하게 있는가? 네 그게 DEDICT 아 자기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헌신하다 바치다 헌신하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한 여자만을 사랑하게 있는가? 네! 큰 소리로 말했어 DEDICT 바치다 헌신하다 아 난 이 여자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 확인해 보시고 아 이거는 그 이제 선생님 친구 1화인데 선생님 친구가 재혼을 했어 재혼을 했고 여자분은 초혼이시고 남자분은 재혼이시고 그런데 이제 그 여자 쪽에서 이 남자분이 재혼이신 걸 모르는 거야 누가? 주례사님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알았을 수 있는데 그 주례사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주례사님한테는 어 저는 이 남편 남자가 재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여자는 초혼 남자죠 우리 제 친구인데 결혼식을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례사님이 이 말을 하시는 거야 평생 이 자리에서 한 여자만 사랑하게 네! 그랬더니 아휴 우리 친구 중에서 정신 없는 새끼가 하나 있어 걔가 뻥! 웃은 거야 이유가 뭐야 아휴 벌써 이런 성약을 전에 한 번 했었잖아 그래서 뻥! 터진 거야 그 놈이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엄청 채워 걔가 팍 웃어 기억이 나네 자 dedicate 자기의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받치다 헌신하다 그럼 이제 봐보세요 얘랑 같은 단어가 뭐냐면 잘 봐 얘랑 같은 단어예 그럼 이제 봐봐 똑같지 이거 똑같지 그럼 얘가 말이지 그럼 얘가 뭐야 너의 dictionary vocabulary라고 하지 보카 사운드 c하고 t 같은 거지 c하고 t sd cxd 자기 말을 지키며 사랑하는 거 디본 dedicate 받치다 이 두개는 같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됐니?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어 좋았어 이제 마지막 단어 들어갑니다 이제 볼까요? 자 얘는 뭐냐면 잘 봐 접두어 빠지고 접두어 빠지고 접두어 빠지고 접두어 빠졌어 단어 보이십니까? 자 얘는 뭐냐면 precious라는 영어단에 골룸에 있지 my precious 귀중한 왜 귀중할까? 난 이다워도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price 가격 좀 나가 가격 좀 나가 사운드 변형법칙 모음법칙 i a e o u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가격 좀 나가 귀중한 근데 이제 보시면 얘는 뭐냐면 아 여기서 얘가 강조로 쓰였다 모든 접두어는 반대나 강조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한글을 보고 얘가 아 강조로 쓰였나 보다 반대로 쓰였나 보다 이해하는 건데 잘 봐 얘는 반대로 쓰였어 너는 귀중하지 않아 라고 해 넌 귀중하지 않아 뜻이 뭐가 시작 평가절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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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를 떨어뜨리다 가치를 떨어뜨리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다 가치를 떨어뜨리다 depreciate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강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appreciate 뜻이 뭐야 시작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감상하다 감지하다 높게 평가하다 이해하다 어우 이렇게 다섯 가지를 외워야 돼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해 드릴게요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 precious 다이아 반지를 딱 줬단 말이야 어우 너무 예쁘다 너한테 너무 감사해 감사하다 이거 진짜 다이아야? 감상하다 너나 좋아하는구나 감지하다 너의 사랑은 정말 커 높게 평가하다 너의 잘못 조금은 이해해줄게 이해하다 이렇게 그래서 감감감 이인평 원래는 이인 인자도 있어 인정하다 너의 사랑을 내가 인정해줄게 이해할 때 감감감 이인평 시작 감감감 이인평 감감감 이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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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보시고 감상하다 감지하다 감사하다 감상하다 감지하다 평가하다 이해하다 인정하다 확인해 보시고 어우 이거 진짜 다이아야? 고마워 감사하다 이거 진짜 다이아구나 감상하다 너나 사랑하는구나 감지하다 너의 사랑을 감지해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의 사랑을 내가 높게 평가해 평가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해하다 잘못을 이해하다 넌 내 남자친구야 인정하다 감감감 이인평 시작 감감감 이인평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쉬운 단어는 한국말 표현 자체를 다양하게 외우는게 좋아요 사실은 감사하다 갖고 수능치기는 어렵다 감사하다 갖고만 됐죠? 자 좋습니다 필기 한번 부탁드릴까요? 좋았던 짧게 반복 들어갑니다 자 뭐가요? 오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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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세요 오페라한 장치예술 오페라한 장치예술 오퍼레이트 작동하다 코오퍼레이트 뜻이 뭐야 돼? 협동하다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 코퍼레이션 이라는 영어들은 뭐야? cor r 자가 중요하죠 r 회사 화사 rg 회사 화사 rg 이렇게 가볍게 외우면 고급스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dict가 말이라는 것 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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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dictionary 뜻이 뭐냐? 말들이 모여있어 사전이 된거죠 그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dict 말을 더하는 거야 tell me tell me 뜻이 뭡니까? 중독시키다 predic 예언하다 그 다음에 contradicted 반대되는 말을 반박하다 모순되다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자기 말을 말하다는 indicate 말하다 가리키다 지적하다 indicate dedicate 자기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야 D가 역시 강조로 쓰였죠 같은 뜻이 devote 확인해 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자 precious price 가격 좀 나가는 거야 귀중에 그렇죠? 근데 D가 들어가서 여기서 minus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시작! 너는 귀중하지 않아 평가 절하하다 가치를 떨어뜨리라 근데 appreciate 는 뭐가 돼? 강조죠 철자가 두 개는 거의 다 강조예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 그렇죠 당신은 귀중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감사하다 다이아몬드 반지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지하다 그렇죠? 2인평 이해하다 평가하다 인식하다 높게 평가하는 거죠 됐습니까? 좋아했던